아침에 새벽을 여는 남자라는 그런 별명을 좀 가졌는데 제가 정상적인 직장을 못 다니니까 아르바이트를 또 한 개도 부족하고 두 개, 세 개까지 했었거든요. 제일 아침에 먼저 시작하는 게 급식 배달이었어요. 새벽 4시, 5시 일어나가지고 급식 배달 그게 한 10시면 끝나요. 그래서 낮에는 어머님이 식당 일하는 거 같이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었어요. 제가 새벽 2시까지 해봤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진짜 잠 잤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. 제가 가수 활동을 좀 이렇게 접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데요. 는ätz게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안 fox에 태어난 피곤이 다 됐습니다. 그래서 난 그 날을 이 예정에 등을 하는 거에요. 요즘은 글을 못하는 사람을 아말로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이땐이 또 왜 이렇게 그러는 게이네요. 아무튼 많은데 전혀 아말로도